다녀왔어요 어머니 또 안 드시면 어떡해요 어머니 조금이라도 드셔야죠 저번에 보니까 아드님께서 친구들이랑 놀이터에서 싸우는 것 같더라고 어머 정말요? 제가 한마디 할게요 지효야 할머니 밥 챙겨드려 엄마 오늘 늦을 거니까 알았어 이제 왔어요? 엄마 챙겨서 바로 나가야 돼 어머니 저 가요 나와서 좀 걸으셔야 돼요 그래야 다리도 안 굳는대요 네 엄마 혹시 누구 만나는 사람 있냐? 엄마가요? 몰라요 수상해 아주 동네 창피해서 온 친한편은 뼈빠지 않잖아 진짜? 고맙습니다 아니 그럼 엄마 이게 정상인 것 같아? 아 크라고 하는 애도 있잖아 너 그게 무슨 말 버릇이야? 아니 할머니 엄마 못 잡아서 안달인데 아니 요즘 시대에 누가 이러고 살아 너 진짜? 안 먹어 아침도 제대로 안 드셨잖아요 계란 떨어졌는지 몰랐어요 저녁에 해드릴 테니까 드세요 안 먹어 드세요 먹고 좀 걸으셔야 돼요 안 먹는다니까 안 먹어 밥도 내 마음대로 못 먹어? 안 먹어 그래 너도 이 집 매번 하려니까 귀찮지? 이까 짐작 내버리고 싶어서 죽겠지? 먹기 싫으면 먹지 마세요 다 가버려 어머니 저 정말 가요? 요즘 시대 누가 이러고 살겠어 나라고 너 잔소리하는 거 맨날 듣기 좋은 줄 알아? 어? 가! 가버리라고! 찬밥 의미야 의미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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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하다 진만 되는 나를 용서해 다오 의미야! 의미야! 너도 내 딸인데 의미야! 의미야! 의미야 자꾸 계시니께 열강호의 의미야? 의미야? 이젠 의미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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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 오셨어요 해미야 열광 왜 이 통장 너한테 꼭 주고 싶었다 살림에 보태도 되고 너 옷 사도 좋고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요 해미야 할머니 어머니 엄마 할머니 아빠가 노트라 냈대요 해미야 우리 가족 이제 행복하게 열혈강호 M이야 열혈강호 M 진짜를 다운로드하세요